자, 눈을 가린 채로. 아니, 먹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요거 달걀말이. 자. 자, 정답은? 달걀말이. 달걀말이. 진짜 개코다, 저 형, 정말. 깻잎, 깻잎. 아닙니다. 멸치볶음 아니야, 멸치볶음. 아니야, 두 번째 멸치볶음 같아. 두 번째 거? 아니, 먹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약간 빅칸도 있지. 약간 있어요, 빅트한데. 정답. 달걀말이 하고요. 달걀말이. 아, 이게 간장 피피, 저게 간장을 막 주고 한 그런 요리인데. 정답을 알고 해 주시죠. 간장을... 알았지? 말씀하세요. 딱딱한거야, 딱딱한거. 간장을 기 fireplace. 요리 프로그램 아닙니다. 달걀말이. 달걀말이. 마늘 좀. 너 코 막혔니? 나 형하고 불쌍해 냄새를 맡았는데 지효랑 게리 형이랑 섞으면 돼 아무 얘기도 알게 그냥 게리 형이랑 지효랑 섞어 너 여기 있지? 맞는다 너 여기 있지? 너 마주어? 조심해라 너 어떻게 하지? 너 어떻게 알았어? 달걀말이, 달걀말이, 홍자만 오징어 볶음 잠깐만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오징어 볶음, 오징어 젓갈 잠깐만 알겠어요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아흠, 아빠 자 아흠, 아빠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니죠? 아 왜 그랬어요? 이게 아닌데 너 두 개면 두 개면 두 개면 두 개면 쉬어 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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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대만 혀 대만 혀 대만 혀 대만 혀 대만 안 됩니다 혀 대만 자 정답 달걀말이 달걀말이 콩자반 콩자반 오징어 채 오징어 채 오징어 채 오징어 채 볶음 오징어 채 볶음 그치 예이 정답입니다 아 오징어 채입니다 아 아 정답은 아 그게 오징어 먹음이죠. 오징어 먹음이나 오징어 먹음이나. 오징어 먹음이나. 네가 처음 얘기한 게 저거 얘기한 거지? 나도 저거 얘기한 거야. 아니 진짜.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건 뭐라는 거야. 건세우고 있고. 계속 건세우고 있고. 계속 건세우고 있고. 계속 건세우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푸드 배틀 게임은 초록색 팀이. 자 이 팀은 여기 앞에 나오셔서. 상하.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상해야지 상. 상해야지. 아 그럼. 아니 아니. 아 좋아하고 싶은데. 네 총에 맞게 해. 그래 그래. 저희도 상이야. 저희도 상이야. 저희도 상이야. 저희도 상이야. 두 번. 너희 절대 미각이 태산은 아니냐. 이제 마비정 벽화마을으로 이동하고. 벽화마을으로. 벽화마을으로. 이 어미가 너희를 주려고 송편을 만들어서 마을 여기저기 숨겨놨단다. 송편을 찾거나 너희끼리 빼앗아서 가마솥에 송편 10개를 넣고 먼저 가마솥 뚜껑을. 송편 10개를 찾아야 돼. 여기 한 본부가 있고. 네. 맞은편 이쪽에. 뺏기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봄부가. 각 팀 본부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각 팀이. 열 개의 송편을 이 마을 공부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각 팀이 열 개를 먼저 갖다 놓으세요. 어머니. 저기요. 아마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 단단히 하세요 어머니. 전투가 벌어질 거니까. 우리 이쪽이다. 가마솥에 넣으면 안 뺏게 된 거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가마솥을 몸으로 덮고 있어야 돼. 가마솥이 뚜껑이 없어. 가마솥이 뚜껑이 없어. 가마솥이 뚜껑이 없어. 가마솥이 뚜껑이 없어. 가마솥이 뚜껑이 없는데. 아 이거. 가마솥이 힘이 싸우보다 반칙을 잘하기 때문에. 저쪽 거부터 훔쳐오고 이런단 말이야. 가마솥이. 이만한 사이즈. 가마솥이나 이런 애들은요. 어머님이 계시고 말고 안 봐줘요. 근데 이거 인원이 많아야 좀 유리하게. 내가 무서운 꼴을 못 봐서. 저 꼴이네. 얘를 무서워. 너는 무서운 거 좀 해줄지. 어울린다. 딱 어울리시네. 파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자. 그쪽 가보실 거예요. 어머니 하나 챙겨 같이 누구 하나 가져올. 내가 가볼게. 운전했다고 나오는 한 푼이 아니야. 야 이거 송편이 어디 있나. 야 예쁘다 근데 좀 가. 어! 맛있겠다. 완전 진짜 뜨여. 진짜 뜨여. 야, 확실히 너무 크다. 보통 여애들은 이렇게 먹는데. 와, 엄청 많구나. 어? 거기 소편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편 있죠, 거기. 소편 있죠? 몰라요. 소편 있죠, 거기. 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너무 많아. 야, 뭐야 몇 개야? 세 개. 세 개를 찾았어? 또 있어. 네 개. 야, 너 혼자 어떻게 다 찾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찾는 게 없는데. 누나! 아, 야. 아, 야. 야, 이걸 여기에 숙여. 야, 눈이 어떻게 찾아가는 거지, 이거? 어? 야, 광수야. 종구아. 아니, 너 거기 있어. 여기 있어. 오지마. 내가 어떻게 둘이서 알아서 해볼게. 어떻게 둘이서 해볼게. 잘 건데. 그냥 서로 가는 길 갈까요? 그래. 나와. 나도 뭔가 활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나와. 우리 집에 무슨 활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너의 활약은 이거니까 나와. 됐어, 이 정도면. 0.5초 정도 나올 거야. 나와. 난 이걸 뺏을 걸. 못 뺏을 걸? 캠이 많이 좋아졌네? 내가 안 무서워? 내가 조금 더 위험적이지 않아? 알아. 안 타고. 이거를. 잠깐, 잠깐. 식초. 유난히 왜 여기만 열려 있을까? 난 지키러 갈 겁니다. 엄마. 너 왜 와? 엄마, 이거 송평 맞아? 봐봐. 아니, 나는 몰라. 아니, 나. 내가 이렇게 못 가시는 분지에는 네가 꼭 그래야 되겠니까. 잠깐만 하세요, 우리끼리. 너 게장 내가. 너 게장 좋아하지? 너 떡도 내가 두 개 먹고 싶게. 우리끼리 잠깐 쉬자.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자랑해서는 엄마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나는. 엄마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너, 내가 이렇게 하나 가진 건 네가 가져야 되겠니? 엄마. 너 이러지 말아. 엄마. 야. 엄마.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너. 엄마. 이리 와. 무슨 일이에요? 빨리 와. 야. 너 지금 선생님 거를. 시겨순이 형.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성경 도우러 온 게 형이에요? 그럼. 뭐야. 왔어, 왔어, 왔어. 저희 지상 선생님 집입니다. 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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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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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따. 안 돼. 야, 예. 야, 예. 야, 예. 야, 예. 아, 왜 그래. 저거 왜요? 저거 왜요? 저거 왜요? 아, 김사랑. 나.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야, 저 아이리한테 하나 뺏겼거든. 뭐 하려고 해? 야, 지금 아이리한테 하나 뺏겼다고. 그래,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3시 달려드니까. 나 줘, 나 줘. 내가 하고 있어. 그래, 그래. 야, 하나는 못 뵙겠다. 야, 너 들어와 봐. 너 일로 와봐. 잠깐 들어와 봐. 안 되겠어. 왜 와, 왜 와. 들어와 봐. 야, 광수 내쫓고 넌 들어오지 말고. 쟤는 있는 곳을 부르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야, 나 이거 다 돼. 물어, 빨리. 어디 있어. 물으라고. 하나 번져. 하나 번져. 하나 번져. 괜찮아. 하나 물어. 여기서 이동이라고? 이리 와. 형, 뭐 하는 거야? 거꾸로 해, 형. 거꾸로 해, 형. 거꾸로 해, 형. 형, 자, 동구가 하나 끌어. 하나, 둘, 셋. 전화. 형, 이거 보호할 수 없어. 형, 아니야. 안 돼, 이 있자. 어, 야. 어, 야. 자,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근데 제 거는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은 잘못 없었다고. 같은, 밴드와 함께 참어. 여러 사람 앞에서 바지를 벗겨줬어. 아니 방금 안 되는 게 지금 인터뷰가 어떻게 되요? 됐어 됐어 아니 오빠 자세히 그거 아까 재석 오빠가 봤어 어디 있어? 선배님 뭐하시... 아니 나 왜 집에서... 형도 봤죠 선배님? 어 좋다 따뜻하니 너 어디 갔다 왔어? 네? 나 이렇게 갔어... 나 여기... 나 왜 집에서... 아이고 방을 따다. 아 진짜. 아 또 왔네 또 또 쳐. 아이나 제대위원 손에 하나 있어. 아이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 먹었는데 하나만 잡는데. 아이나 여기로 와. 이거 뭐야 이 아이나 꺼를 안 잡을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하현이가. 가끼 awakha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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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야 하현이. 자 여기. 이러다 야. 어떡해 짧은 걸 진짜 잘했어? 어떡해 짧은 걸 진짜 잘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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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찾았다! 이거 뺏으면 되지? 안 돼 우리 거 없어졌어 지금 누가 누가 지금 가져갔어 벌써 없어졌어 야 왕수야 그걸로 다 올렸는데 고맙다 세탁기라고 얘기하는 거 고마워 나 진짜 이랬어 아니 너 뭐야 잠깐만 3개가 있는데 나 진짜 아니야 야 너밖에 없어 네가 부렀지? 너 3개 네가 부렀지? 야 얘 같은 팀이 너도 부를 수가 있어? 남편 지금 30에서 토끼한테 풀어주고 있어 난 숙제를 숙제를 떠날 겁니다 남편 빨리 일로 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토끼랑 살 거야 아빠가 내 거 맞어 지금 저 집에 조심해야지 내가 아 우리도 놀랐어 내가 여기 안 했어 형 알죠 형 왜 이광수 이광수 하는지 이제 알겠는데 다시 한 번 알겠어 또 와 낫지 말았었어야 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아버님이 많이 화가 나셨으니까 넌 좀 상책 좀 하고 와 형 날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 와 아빠 왕수야 돌아다니다 와 아빠 다음 시에 유학 가 나 아니라고요 유학 가 유학 떠나봐요 나 진짜 아니에요 웃겼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너를 내놓기로 했다 하하하하 저랑 아들이 결국 집무서 차 다 차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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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우 아닌가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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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라 야 야 야 야 야 알아 이제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야 이제 우리 모아 모아 이제 열 개 다 모았어 열 개 다 모았어 그럼 뭐 했어? 모아 아 야 야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야 그냥 도망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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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개야? 야기 거야 야기 지금 몇 개야? 둘 네 여섯 개 너가 빨리 너가 아홉 개 하나 어디 있어? 하나 하나 깜데기 하나야 내가 하나 지금 뺐는데 됐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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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구 홍치 영구호 영구혁